오늘 했던 반찬 단체만 그 기억 속으로 복습도 하면서 영상도 올려드릴게요. A에서 전주를 아까 한가지 했는데 영상에는 두번째 것도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이 돼서 아까는 A에서 C샷 오고 D 온 다음에 E 오고 요걸로 했었죠?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A 온 다음에 B마이너 가고 다시 루트 A를 치면서 C샷으로 와서 다시 A를 치면서 B마이너로 오고 필러걸 같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하모닉스가 5번 플랫, 6번 줄하고 6번 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. 계속 루트는 5번을 치는 거죠. 한 다음에 들어가면 돼요. 오후 햇살마저 5번을 치는 거죠. 지나간 거리에 오랜 기억들이 내 곁에 찾아와 5번을 치는 거죠. Ke정 닫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닫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질 수 있도록 붙이는 거죠 2절 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이제 코드로 들어가기로 했죠 베이스를 넣지 말고 언제부터인지 여기서 B마이나를 바로 들어가도 되고 B마이나를 일레븐으로 들어가면 돼요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들이 낯설게 느껴져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숨가쁜 지난 날 애써 지우려 했던 슬픔이 그 땅 이전에는 약간 들여주고 내게 돌아와 닫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닫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질 수 있도록 오늘 배웠던 거에다 약간 플러스 해드렸으니까 오늘 단체반은 영상을 보시고 복습을 하시고 유튜브나 카페로 보시는 분들은 악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건 번외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